지금부터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골다공층성 골절 환자의 약물 치료와 낙상 예방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. 누구세요? 너지. 도철사에 내 사진 찍어서 올린 애가 너 맞지?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너 그래서 나랑 눈도 못 마주친 거잖아. 야, 훔쳐보니까 좋냐? 더 보여줄까? 더 보고 싶어? 정외과 교수님들, 선생님들. 이 인간이 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그 유명한 도철사 사이트에 올렸답니다. 나, 난 그것도 모르고 이 인간 관음장애 한번 고쳐보겠다고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했네요?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다 했죠?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왜요? 이 인감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죠? 세상에 발과 벗겨져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. 누가 아니야. 내가 올린 거 아니라고. 난 보기만 했다고. 어떤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